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의 자랑을 읽어주시고요. 그리고 트라이씨 분들은 제사인의 비대세틱을 위해서 비대세틱의 뉴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락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의 자랑을 방송이 생겨나는owski 친구는 좀 경기하는 팀 여러분, 여러분의 자랑을 저희는Soft-V를 희생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게 시야가 계속 불고가 시간을 안하니까 도움이 좀 더 많이 있는데 스포지를 위해서 저희 여러분이 여러분이 위한 동무 공식을 많이 얻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위한 동무 공식을 많이 얻게 이렇게 한 것 같고 이 동무 공식을 많이 얻게 이렇게 한 것 같고 여러분이 위한 동무 공식을 많이 얻게 이렇게 한 것 같고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낭송이 참 중요합니다 많이 해주시는 많은 제품들 마음을 담아서 우리 팬들님들 안전에 말아서 안전하게 해상을 위해서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다시한번 선거에 박수와 상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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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